지금이 소중해 지금이 소중해 지금이 소중해 우리 어버숑 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어버숑 FM 지금이 소중해 DJ들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지금이 소중해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17년 다음 해에도 더 많은,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